인천 남동우래 이윤기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mbc하고 방문진과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이상한 사례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철회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지난번 청문회 때 방통위는 회의제이기 때문에 1인 체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지금도? 13조 1, 2항에 방통위원회 회의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의라는 것은 2인 이상이 모여서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작구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PPT 좀 띄워주시죠. YTN 민영화와 관련해서 11월 29일 날 방송위원회 회의에서 저기 보시면 11월 29일 날 3개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2건인데 한 건은 이동관 위원장 기피, 한 건은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YTN 매각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보시죠. 방송통치인회 설치법 14조에 보면 재척 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과거에 8월, 그러니까 2023년 28차 위원회 때 김효재 부위원장은 재척 사유가 있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김현 간사가 방통위원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고요. 다음 PPT 보이시죠. 그렇다면 YTN 민영화와 관련된 회의를 할 때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으면 이상인 위원장 혼자 회의를 해야 되고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 신청이 받아들이면 이동관 위원장 한 분이 회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인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한 건지 의문이 생기고요. 다음 PPT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날 회의한 의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두 개가 다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YTN 매각과 관련된 11월 29일 의결은 보류는 했지만 무효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님께서 오셔서 2월 7일 날 최종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통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게 이렇게 의결을 했다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 네. 의원이 질의하면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에 저한테 질의하셨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유일인 방심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인 위원장님? 지금 방금 과당실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잠시 기다리시죠. 이거 중단하고 기다리시고요. 그 사이에 방통위원장께 이윤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윤기 위원님. 네. 방통위원장님께. 좀 이따 하고요. 유일인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날 mbc에서 유일인 위원장님의 민원 사주 요약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ppt 보시죠. 보도를 했고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심위의 심의 안건을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는 총 52건의 mbc가 8건인데 그 후에 전체 29건 중에 mbc에 대한 제재가 13건 3배나 급증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3건 중에서 11건은 문제가 있다고 인용을 해 줬습니다. 유일인 위원장님 그 방심위의 이런 징계 안건이 의결이 표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저 사건이 mbc가 단독 보도한 게 작년 12월 25일 메인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저는 작년 9월 8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짧게 얘기하시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아니 표적 심사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100건 정도에 심의를 했는데 당시 mbc 법정 제재가 3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제가 심의한 70건 가운데 mbc 법정 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유일인 위원장님 제 시간을 다 뺏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표적 심사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보면 누가 봐도 표적 심사잖아요. 작년보다 지금 올해 mbc 대한 법정 제재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 좀 더. 안됩니다. 5분 안에 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방심위원장님. 네. 여기는 위원장님께서 의원들에게 질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